완전 힘들었지? 자 인터뷰 여기 힘들게 왔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한 장소입니다 여기는 갈말산에서 내다보이는 이즈레일 평야 암하게든 전쟁이 일어날 평야죠 무기또 저쪽에 무기또가 있고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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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이 이쪽까지 아니고 저쪽만 무기또 저기 아까 표시되니까 보니까 메기또 요거는 이제 여기로 가면 나사렛 보이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 나사렛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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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설문산인데 아빠 설문산 방향 그러니까 방향 아빠 아빠 보이진 않고 나사렛은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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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